휴대폰 태양 스포츠 배송을 할 때 방수팩에 넣어서 빠뜨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. 작은 물병에다가 타이로 끈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실수로 이 방수팩을 떨어뜨리더라도 물에 둥둥 뜨기 때문에 가까운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방수팩에 휴대폰을 넣고도 종종 휴대폰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사람을 여러번 보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작은 물병 하나로 휴대폰을 안전하게 물에 빠뜨리지 않는 요령이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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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